왜 몽골은 거의 40년 동안 당화도를 수도로 남겨놨는지 북한 개성소주를 개성아락주라고 해요 안동소주? 뜬금없이 왜 하필이면 안동에? 역사 여기까지는 몰랐지 몰랐던 역사, 궁금했던 역사와 함께하는 썬킴의 이런 역사 이야기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는 조선왕과 왕의 능들 많죠 선능, 정능 등등등 당연하죠 서울 그러니까 한양은 조선의 도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도, 인천에 있는 행정구역상 강화도에 가도 왕능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선왕능이 아니라 바로 고려의 왕능이었는데 고려의 도읍인 개성도 아닌 강화의 고려의 왕능이 모여있는 이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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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강화도에 가면요. 고려 왕들의 능들이 많습니다. 고종의 능도 있고 고려 희종의 능인 석능 그리고 고려 원덕태후의 능인 곤능 아직까지 강화도에 다 있습니다. 고려 왕궁터는요.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만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가 왕궁터다 라고는 아직까지 발견은 못했어요.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강화도에 고려 왕궁터가 있고 고려 왕 등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지 그러면 여러 왕이 여기서 고려를 통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1231년 몽골은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고려 조정은 그 다음이죠. 1232년에 수도를 옮겨요. 개경에서 강화도로 들어가요. 뭐 1, 2년 있었던 거 아닙니다. 39년이면 거의 40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천도로 한 거예요. 천도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강화도가 멀리 있는 섬이 아니에요. 건너편에서 보면 육지에서 보면 바로 폴짝 뛰면 바로 섬이거든요. 이거를 왜 40년 동안 가만 놔뒀을까. 1206년에 태무진이 징기스칸이 되면서 몽골 제국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땅덩어리가 넓은 제국 몽골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기동력. 고증 참 잘못됐어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달이 늘씬한 말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기사들이 타고 다니는 말. 그거를 몽골 기병들이 타고 다니는데 그거 타면은 멀리 못 가요. 이거 가지고 하루 100km 달려봐. 뇌가 흔들릴걸요. 그래서 당신이 몽골 말을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조랑말이에요 조랑말. 달이 짧고 머리 크고. 이게 승차감이 통통통 트기고 해서 하루에 120km에서 거의 200km를 달렸어요.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어요. 징기스칸 태무진 만의 말 훈련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A라는 부족에서 B라는 부족을 치고 가려면은 돌판이잖아요. 밤에 몰래 가서 숲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신호 딱 떨어지만 일어나서 바로 돌파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훈련시킨 거예요 태무진 징기스칸이요. 어떻게 말이 똑같이 누워있게 그리고 신호준만 탁 동시에 일어나게 이거 못하면 그냥 죽여버려요 말을. 할 수 있는 말만 남긴 거예요. 그리고 먼 거리를 가려면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말들에게 물 찾는 훈련을 시켰어요. 이건 나와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말을 물 찾는 훈련을 시키냐면은 참 잔인해 잔인해요. 어미말이 새끼말을 낳으면은요. 둘 다 묶어요. 갓난 새끼말에게 젖을 안 줘. 한 일주일 동안요. 얘 목말라 죽으려고 하겠죠. 새끼말이. 일주일 동안. 그런 다음에 일주일 만에 풀어줘요. 어미말을. 그럼 어미말은 근방에 있는 본능적으로 물이란 물은 싹 다 찾으러 다니는. 물 근처에 발견하죠. 파가지고 물을 찾아내. 그런 식으로 물 찾는 훈련까지 시켜요. 그리고 전투식량이 또 참 어마무시했거든요. 달려가다가 야 우리 밥해 먹자. 가 아니라 달리면서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 엄청난 걸 개발했어요. 순대. 맞아요. 순대가 몽골 기마병들의 전투식량이었어요. 양 잡아가지고 양 창자에 고기 집어넣는 다음에 바짝 말려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달리는 거. 이런 식으로 기동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동쪽 서쪽 다 치고 들어가요. 서쪽으로 가면서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치고 들어가고 동쪽으로 가면서는 고려. 근데 왜 그러면은 이 몽골 제국군은 강화도를 남겨놨나.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일단은 몽골군이 근무 민족이다 보니까 물을 무서워했다. 물을 못 건넜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강화도 앞바다가 물살이 새가지고 섣불리 못 넘어왔다. 이런 설도 있는데 이런 설도 있어요. 뭐냐면 다만 놔뒀다 그냥. 몽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려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중국 대륙 전체를 먹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고려 침공을 했던 그때 1차도 그렇고 고려를 침공할 때 동시에 뭘 침공했냐면 거란족 그 다음에 남송 이렇게 큰 나라를 칠 때 동시에 고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뒤통수 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서 판단을 했겠죠.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데 몽골의 공격을 받는 거란 아니면 남송 아니면 뭐 잠재적 타겟인 외 와 다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마지막 반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너 무신정권 우리 안 넘어갈 테니까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우리의 목표는 중국 대륙 점령이니까 나오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 라고 하면서 놔뒀다라는 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몽골이 이제 우리나라 고려에 주둔하면서 여러 가지 흔적을 아직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흔적을 남겨놨어요. 서기 9세기에 지금 중동아랍지방에서 연금술사들이 뭘 연구를 했냐면 금 만들자. 연금술사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뭐든지 다 끓여봤어요. 나무도 끓여보고 돌멩이도 끓여보고 거기 있는 조금이라도 금 끄집어내려고 심지어 소변도 끓여보고 다 끓였어. 안 나와. 그런 다음에 와인을 끓여봤네? 와인을 끓여봤더니 샤라라라라라라 와인은 양조주잖아요. 이걸 끓이면 증류주가 돼요. 와인을 끓여가지고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을 받아마셔보니까 와우 예 예 이거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증류주를 아랍인들이 만들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아라크라고 지어요. 아라크가 아랍어로 땀방울이란 말이거든요. 땀방울처럼 똑똑똑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 몽골군이 고려를 막 휩쓸고 다닐 때 나머지 몽골군은 이쪽 아랍과 유럽을 휩쓸고 다녔어요. 왔는데 너희들 그치 뭐 마시니? 이거 아라크라고 하는데요. 좀 줘봐. 어? 몽골 유목민족은 술을 좋아해요. 술 마셔야 돼요. 겨울에 추우니까. 근데 그때는 마유주라는 걸 마셨거든요. 몽골 기마병들이. 마유주는 말 그대로 말젖을 발효시킨 술인데 한 2도 3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부패해. 빨리 썩어. 그리고 2도 3도니까 이걸 얼만큼 마체를 취하냐고 이걸요. 근데 이 16도 17도 20도 가까운 증류주를 본 거잖아요. 몽골군이 이거다. 이거 우리 가져간다. 하면서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그 가운데 몽골군이 주둔한 곳에는 다 이 아라크 생산시설을 다 만들어요. 자기들 마시려고. 당연히 몽골군이 고려를 휩쓸고 다니던 그때도 아라크 생산시설을 만들었겠죠. 대표적으로 만든 데가 어디냐면 개성과 안동이었어요. 음 지금도 개성소주이잖아요. 북한 개성소주를 개성 아락주라고 해요. 그 아라크에서 와가지고 아락주 안동소주 뜬금없이 왜 하필이면 안동에 하회탈수고 발효를 했나? 아니요. 안동에 몽골군 전초기지가 있었어요. 당연히 아라크 증류시설이 있었겠지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십자군이 또 중동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아라크를 갖고 가요. 어디로 가져가냐면 추운 북유럽 쪽으로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 쪽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뭘 만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치 위스키가 탄생을 합니다. 몽골이 우리 역사에 남긴 여러가지 이야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왜 몽골은 거의 40년 동안 강화도를 그냥 터치 안하고 수도로 남겨놨는지 과연 물을 무서워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물살이 세서 그런건지 아니면 최종 목표는 중국 대륙 점령이기 때문에 일단 고려를 완전히 망하게 할 필요는 없다 놔두자 수도정전은 그래서 놔뒀는지 판단을 여러분들이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